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OX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 부분은 이건 복습 문제이거든요. 원래 복습 문제를 풀면 좀 늦어져요. 진도가 늦어지는데 아침에 오시면 복습 문제를 먼저 푸세요. 아셨죠? 복습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흡수가 되고 이걸 푼 다음에 집에 가서는 복습을 하시면 안 돼요. 가끔 공부하는 방법은 정석이 없는 것 같아요. 정석이 없는데 저것처럼 공부를 안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뒤늦게 공부를 한 사람인데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붙으려고 하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 다른 건 전혀 없고 무슨 인격을 수양하거나 공공목리를 증진하거나 그런 목적은 전혀 없었고 신분 상승을 좀 해볼까? 0.9% 안에 들어가 볼까? 그게 제 목표였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공부 방법은 정석이 없는데 나름대로 특징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이번에 언제 있었죠? 4월 8일자인가요? 그때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었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제가 문제를 나눠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주택관리사까지 시험이 끝나거든요. 7월에. 그때 종합으로 해서 제가 빼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종합으로 해서. 작년에 제가 감정평가사를 설명하고 해석을 해서 유튜브에 다 올리고 다 했었는데 그게 아구가 맞지 않았어요. 원래는 30개 정도가 중개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30개 정도가. 그러면 오지선다이기거든요. 거기도. 535, 150개 지문인데 그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원래 시험에 배정이 됐었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 중개사가 패턴이 바뀌었어요. 32회부터 바뀐 것 같아요. 어떤 형태냐면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는 박스형의 문제를 내더라도 이런 식이에요. 박스형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여기가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냥 기역, 니은, 그 다음 디귿 해가지고 니을 해가지고 끝어리가 단답형이에요. 요거 요거. 뭐 뭐 뭐 다 그게 아니라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등길을 요하는 거. 그러면 신축, 부합, 혼합, 혼동 이렇게 짤막하게 조합을 시키는 문제였는데 지금 나오는 패턴 문제는 정말 서술형이에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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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을 하세요.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수시 형태거든요. 학력고사 형태는 단답형처럼 외워가지고 집어넣는 형태였고 수시 형태는 약간 논술용으로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지금 보면 지문이 짧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문제 패턴이 이해예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이렇게 나오질 않았었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짤막한 한 줄, 두 줄 정도, 한 줄 정도가 나온 거고 최대 길어봐야 두 줄이었거든요. 이번에 간평 문제를 한번 보신 적이 있다면 모르니까 보시면 전부 다 한 줄이에요. 다. 패턴이 안 맞아요. 우리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서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중교사보다 한 두 단계 아래예요. 간평이. 우리 중교사 시험보다 두 단계 정도 아래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존심을 상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패턴이 그래요. 공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31회가 있었고 32회 시험이 있었고 33회 우리가 시험이 있었잖아요. 34회를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기출문제를 풀 때 이게 이게 있고 지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를 어디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33회 걸 풀어야 될 것 같아요. 31회 2회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풀어야 돼요. 애를.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출제자들한테 제공되는 게 33회 기출문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수생들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재수생들이. 그럼 문제를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요것도 먹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은 얘만 열심히 풀어요. 예만. 얘를 먼저 풀어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운드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바운드리가. 그 문장을 갈아입지만 옷을 갈아입지만 형태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부르는 게 있어요. 기출문제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번. 예를 들면 진도별로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원별이라고 하거든요. 진도가 나가면서 기출문제가 쭉 편제가 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기출문제집이 있고. 두 번째가 회차별이 있습니다. 회차별 기출문제라고 해서 31회과 32회과 40문씩 문고 놓은 회차별 기출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푼다 그러면. 어떤 책을 사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 1번 사야 됩니다. 지금 2번은 네벨업이에요. 내가 네벨이 얼마나 될까.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거든요. 이건 실력이 쌓였다는 전제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실력이 있나요? 아니, 죄송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오타인데. 지금은 이걸 볼 때가 아니에요. 이걸 볼 때가 아니에요. 테스트를 할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요. 여기를 봐서 진도가 나가자. 내용을. 내용을 나가면 이걸 연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웃긴 게 내가 지금 복수 문제를 계속 풀잖아. 이런 문제 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오늘 오전에. 아, 이거 길어져 버렸네. 오전에 민법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민법 공부를 한다? 이거 흡수 안 됩니다. 이 자체가 흡수가 안 돼요. 계속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담그면 이건 족발이 되는 거야.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습을 할 때는 이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다음 날 봐야 돼요. 그래야 흡수가 빠르거든요. 훨씬. 여러분들 먹어도요. 계속 먹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 걸러서 먹는 사람이 잘 먹어요. 약발도 잘 받거든. 혹시 홍삼 먹어본 적이 있나요? 홍삼. 홍삼 먹으면 내일의 육교를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정관정인데 어딘가서 가냐. 홍삼을 먹더라도 두 달, 세 달 먹다가 끊어야 된다고 그래요. 두 달 끊었다가 다시 먹어야 흡수가 빠르거든요. 같은 이치예요, 공부도. 여기 공부했다고 바로 공부한다고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오후에 기출 문제 특강을 듣는 사람은 더 그렇죠.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안 된다고. 다른 과목을 봐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봐야 돼요. 그래야 흡수가 빠르거든요. 형태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배 테스트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회차별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중개사가 동차, 1차, 2차가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합격할 수 있는 1차, 2차를, 2차를, 동차를 필요한 시간이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5개월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5개월 정도? 5개월. 이 5개월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벼락치기? 벼락치기? 맞나? 됐어. 그만해요. 길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5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벼락치기? 그런데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날 벼락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는 그 전날 해서 하루에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게 벼락치기가 아니라고. 모든 시험은 요구되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중개사는 5개월. 제 개인적으로는. 9급 정도 공부해서 합격할 정도 벼락치기는 한 1년 정도에서 8개월에서 1년?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벼락치기라는 게. 그럼 이 벼락치기를 하려면 5개월 필요하잖아요. 5개월 딱 준비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원명협이. 준비 운동을 하다가 한 6개월부터 10월까지를 몰아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집중이 되는 거거든. 10시간 공부에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해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 가 있다가 또 밥 먹고 가서 또 독실에 앉아있다가 10월달에 중간에 3분의 2는 자. 잔다고.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벼락치기라는 건 집중이거든요. 이게. 최선은 5개월인데 이 5개월을 필요한 게 이 워밍업이에요.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반을 고시를 아니 시험을 공부했는데. 5년 반을. 그럼 6년 하면 붙은다. 7년 하면 붙은다. 난 7년 해요. 시가원과 합격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 집중력이 5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럼 6개월이에요. 6월 말부터 들어가면 돼요. 10월까지 뼈싸게 공부하면 돼요. 이때. 그럼 지금 뭐 하는 시그냐. 말 그대로 뭡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야. 가장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뭐 쓰고 있더라고요. 조문 같은 거 뭐 쓰잖아요. 난 문제를 풀어도요. 여러분들 메모리펜 있잖아요. 메모리펜으로. 칠하세요. 이게 답이래요. 이렇게. 칠해놓고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놀러 가잖아요. 낯선대. 처음 가는 길 가면 엄청 길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돌아올 때는 이렇게 빨라. 왜 그럴까? 갔기 때문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가봤기 때문에. 지금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 문제를 풀어요. 답을 다 세요. 오셔가지고 답이라도 동그라미 쳐놓고 읽어보세요. 풀지 말고. 문제집이 다 답을 다 세요. 그냥. 색깔이 있는 걸로 뭐 어때요. 색깔은 단으로도. 색깔은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있다고 해서 다음에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지금 답 찾는 거예요. 숨그림 찾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읽어가지고 쭉 읽어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답을. 내가 체크해놨잖아요. 노란색. 다 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런데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바탕에. 검정 바탕에. 안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풀지 마세요. 답을 다 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끝까지. 읽고 나중에 또 한 번 두 번째 왔는데 못 알아듣겠어. 단어가 낯설어 그래도.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볼 때에 꼼꼼히 보세요. 문제집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한 문제를 볼 때에 꼼꼼히 봐요. 나처럼.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고유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을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저번 주에.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하자의 발생 확대 매수자가 가공을 한 거야. 발로 차버렸다고. 벽이 쓰러지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가 된 거지. 그럼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에 그 매수자의 발로 찬 행위도 가산해서 손해배상을 선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행히 안 한다고요? 해야지. 해야지. 괜찮아요. 틀려도. 6월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지금 워밍업이니까. 지금부터 긴장을 한다고. 모의고사만 돼서 막 긴장해서 점수 나올까 안 나올까. 특히 재수생들. 그걸 뭐 걱정이에요. 10월 28일만 붙으면 되지. 맨날 점수 잘 나오다가 10월 29일날 설사병 걸려가지고. 그렇죠? 병원에 드러누워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결과가 만들어내야지. 결과를. 손해배상을 뭡니까? 정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지금. 이건 참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옆에다 한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무과실 책임인데 매수자의 가공이 있으면. 그렇죠? 매수인의 가공이 있으면 플러스 손해를 예를 들면 참작한다 해가 동그라미. 이걸 일일이 달면서 문제를 풀어요. 초짜가. 그리고 뭡니까? 한 시간 푸는데 30분 걸려. 그렇죠? 두 문제 풀 때는 한 시간은 대불내? 그거요. 10일 있다가 보면 생각도 안 나요. 그거. 나 같으면 두 번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째 올 때 꼼꼼히 풀던지. 두 번도 안 된다. 그러면서 두 번 읽고. 세 번째 올 때 꼼꼼히 풀던지. 그럼 왔던 길이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게. 공부는 정석이 없어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객관식이잖아. 24문제만 합격하면 되거든. 여기 봐봐. 면제특약이 있어. 그럼 면제특약이라는 건 우리 이 담보 책임은 강행규정인가 이무규정인가요? 응? 이무규정이니까 면제특약이 되는 거야. 임대차에서 비용을 임차인 부담하기로 면제특약을 할 수 있죠.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면제특약을 했는데 매도자가 하자가 있으면 알아요. 아닌데 고지를 안 했어, 이 나쁜 새끼가.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이게. 그럼 면제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는 건 책임을 뭐예요? 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이거든. 그럼 외울 게 없어지는 거야, 점점점. 담보 책임의 제척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뭐였죠, 여러분들? 여기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 그렇죠?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 안 날은 누구예요? 선의. 한 날은요? 아기. 그렇죠?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몇 개월? 한 날로부터 6개월. 권리 하자는 한 날로부터 1년. 한 날로부터 1년. 선악다라. 이건 출소기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거지. 우리 현법의 출소기간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한 사람, 재수하신 분들. 어떤 거예요? 점유보호청구권. 침탈한 날로부터 1년. 이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소송. 반드시 소송. 출소기간은. 이건 소송하지 않아도 되거든.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정매 나오죠. 그럼 뭐는요?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키워드를 자지시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다음에 매동이 기망이네. 오면 기망. 이건 뭐예요?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기망 그럽니다. 거짓말을 잘못했네. 속였네.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의사표시에서 선택적 경합이라는 걸 생각날까? 사기로 해서 차고에 빠졌다.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고 차고로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사기를 쳐서 하자 있는 물건을 산 거야. 사기로 하자 있는 물건을 산 거지. 그럼 하자담보 책임이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가 사기라는 게 하나 나오잖아. 110조. 그럼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선택적 경합이란 말이야.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기망, 담보 책임. 뭐라고요? 여기에 해제권 사기를 이유로 해서 취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옆에다가 이걸 뭐라고 그래? 선택적 경합. 이렇게 나온다. 의사표시에서. 이번에 보면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키워드가 어디예요? 키워드가 어디예요? 엄청 많아. 전부타인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 빼야 돼. 자, 전부타인이 나왔어요. 전부타인에 선의자가 있고 악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의 매수자는 뭐가 있죠? 선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선, 해는 넣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의는요. 저, 선의 일대, 전, 해. 해가 들어가 있죠? 해가. 그럼 얘들은 제척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제척기간이 없다. 전부타인과 저당권 실행은 제척기간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손해배상 나왔네. 그렇죠? 그럼 손해배상은 신뢰배상인가? 이행배상인가? 이행배상. 그럼 우리 전범위에서 신뢰배상만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신뢰배상은 두 개.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그건 아니야, 타비. 그건 아니야. 뭐가 돼? 계약체결상과실책임.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은 신뢰배상이고 또 하나가 바로 밑에 부당파기. 그렇죠? 부당파기. 그래서 계약체결상과실책임과 부당파기는 신뢰배상이고 나머지는 싹 다 이행배상으로 가라. 그럼 깔끔하니까. 두 번째, 타인권리라는 말 보이잖아요. 타인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키워드가 어디야? 타인권리가 아니라 키워드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말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떤 거냐면 571조. 특칙을 말합니다. 특칙인데 담보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그런데 얘는 안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매도인입니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고 의리라는 사람하고 뭐 했던 거예요? 매매를 했던 거예요. 매매를. 그런데 이 부동산이 누 거라는 거예요? 오, 타인 거라는 거야. 타인 거. 갑은 이 부동산이 내가 상속을 받았거나 유증인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고 의뢰게 매매가 됐었는데 나중에 몰린 건 내 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이어서 악이어서 선이 매도인만 됩니다. 선이 매도인인데 나중에 이게 전부 타인이다 보니까 의로부터 갑은 시달림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배상 물어라. 계약 해제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도자가 갑의을한테 야, 나 계약 안 할 거야.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지 않겠냐. 이걸 특칙 151조에다가 선이 매도인은 누구에게? 매수인이 선이라면, 이게 타인 거라는 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누가요?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매수자가 악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이때는 손해배상을 물어주지 않고 바로 그냥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그래서 얘는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담보 책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꼽살이. 매도자의 권리란 말이에요. 매도자의 권리라고. 그럼 이 매도자의 권리는 두 개가 전제예요. 이 특칙은 하나밖에 없는데 1번이 뭐냐. 반드시 선이 누구일 때만요. 매도인에게만 인정되는 특칙이고 두 번째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타인만 적용돼요. 일부 타인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전부 타인이에요. 타인 권리. 전부 타인 알지 못했다. 선이 매도인. 조건 충족한 거죠. 두 개를. 그때 매수자가 뭐예요? 선입니다. 그럼 선이일 때는 뭘 물어줘요? 손해배상해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악이일 때는요. 손해배상 안 해 주고 계약만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선악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선이일 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매수자가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칙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발 더 들어간 특칙이거든요. 이걸 첨푼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풀어들었어요. 제가. 두 번째 일부가 타인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일부 타인은 빼야 되죠. 그러면 선이 여기 나왔네. 선이 매수자는 뭘로 가요? 선이 매수자. 선이가 보이면 다 넣어라. 손해. 그 다음에 대근감액 넣어야 되죠. 대근감액.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1년.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은요? 악인은 조선의 일대. 대근감액 정보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계약. 한날이라고 해야 되죠. 한날. 누군데요? 선인데. 한날. 틀린 거죠? 뭘로 가야 돼? 안날로부터 1년.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맞힌다고. 수량 지정매매 보이죠? 이건 수량 지정인데 당연히 미달입니다. 수량 부족이거든요. 그럼 선이는 뭘로 간다 그랬어요? 손.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악인은요? 조선의 일대 전에 죄. 수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럼 수량 부족이요. 미달됐습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으려면 뭘로 가야 돼요? 이건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전부 불능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수량 지정에서 미달됐다는 건 일부 불능이죠. 그렇죠? 일부 불능이 된 거죠.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뭘로 와야 돼요?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얘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물으면 안 돼요. 소속을 잘 조절하라 그랬습니다. 원시적 불능롱 안에 계약체결상 담보 책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전부 불능, 담보 책임은 수량 부족, 일부 불능.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서는 규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리에 규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그 소속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답을 맞출 수 있고 점수가 올라가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예를 들면 5억인데요. 여기에 저당권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1억짜리가. 그러면 이 때 매수자 을, 매수자가 이 저당권 1억을 변제를 해가지고 대의변제해가지고 이걸 소멸시켰어요. 그럼 실제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 5억에다가 집값, 1억도 해 준 거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대의변제 있으니까. 대신 갚은 거 아닌가요? 그럼 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1번, 2번, 3번, 4번 버릴 게 없어요.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벅차 담보 책임이 난 못할 것 같아. 그럼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알겠죠? 이걸 끄적끄적 하지 말고 과감히 포기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39개가 남아있으니까 24개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알겠죠? 괜히 이걸 돌덩어리 얹어놓고 가는 끝바에 과감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허감이. 그다음에 이걸 한 지문 안에 늘려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조그맣게 됐었는데 매도인 갑은 매수자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어요. 등기해줬는데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병이었네. 매도자는 갑이고 매수자가 을이다. 그럼 병이다. 이건 뭐겠어요? 전부 타인이 됐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아기를 물어봅니다. 전부 타인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손에 일대 전해, 저 손에 일대 전해, 전해. 제척기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타인하고 저당권 실행은 제척기간 없어요. 그럼 아기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오케이. 틀린 걸 찾아야겠어요. 맞는 거고. 계약 당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가 돼 있네. 자, 봐요. 갑이 부동산이 을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뭐가 붙어 있었던 거야? 저당권이 붙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그럼 이 부동산에 뭐가 붙어 있던 거야? 아, 가압류. 아니, 가등기가 돼 있었네. 가등기. 이 부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매매할 때에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를 모두 말소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소유권을 가져왔었네요. 그런데 갑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이걸 말소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소를 안 하니까 가등기가 실행돼 버렸어요. 가등기, 가등기의 본등기가 돼 버렸어요.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돼 버렸어요. 그럼 결국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을은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죠? 담보 책임.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제야물권, 저당권 실행. 뭘 적용하겠어요? 전부 세 개다 모두 저당권 실행을 적용합니다. 저당권 실행을. 그럼 저당권 실행에 오니까 여기가 선의 저당권, 선의 매수자, 아기 매수자가 나오고 선의는 뭘로 가야 되죠? 선의는? 선의는요. 손, 해가 되는 거죠? 아기는 손, 해, 제척기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저당권 실행, 가등기, 본등기, 가압류, 경매. 전세권 경매 있잖아요. 전세권 경매도 여기를 적용해요. 전세권이 경매가 됐어요. 그럼 여기고 전세권만 들어와 있다면 제야물권으로 풀어야 돼요. 제야물권으로. 그런데 전세권이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셨죠? 돌아오시면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가 됐었네. 그런데 매수자 을이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본등기가 실행됐다는 거 보여요? 본등기가 돼버리면 얘보다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날아가 본다고 소유권이. 상실된 거죠? 그럼 당연히 얘한테 어디 갔어요? 얘한테 책임을 몰아야 되잖아. 그럼 뭘로 가야 돼? 아기가 신경 안 써도 되죠. 왜? 얘는 선아기 같은 거니까. 선이, 아기, 을은 뭐 해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이 보라는 거지. 하나 건져가야 돼요. 그다음에 계약 당시 피단부 채권이 1억짜리 저당권이 있었네. 또 저당권이네. 그런데 을이 피단부 채권의 이행을 인수했다라는 말 보인가요? 인수했다는 건 뭐야? 안고 산 거야. 안고. 그럼 그 집이 5억짜리였는데 저당권 1억이 있더라. 그렇죠? 1억이 있는데 내가 얼마 주고 산 거야? 안고 산다는 건. 오케이. 4억을 주고 1억을 안고 산 거야. 그럼 은행의 채무자는 누구야? 매도자가 채무야? 매수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채무자야. 그런데 매수자가 돈을 안 갚은 거야. 1억을. 그럼 은행에서는 경매를 붙여, 안 붙여? 붙이겠지? 그럼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매수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그렇죠? 경매가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담보책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가 여기야. 안고 산 거야, 안고. 그런데 안고라면 안 써요. 인수했다라고 하지. 인수하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매수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살 때 그렇지 않나요? 저당고에 설정되어 있으면 그걸 안고 사지 않나? 그렇죠? 안고 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은행 가서 안고 내가 채무자로 바뀐다고. 돈 안 갚으면 경매당이에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고, 그건. 계약 당시 비용이 가압류가 있단 말이에요. 가압류는 누구하고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등기나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저당권 실행. 그런데 가압류에 계속 강제집행이 됐다. 강제집행이 뭐예요? 경매가 된 거야. 그럼 저당권 실행과 같은 거라니까? 2번하고 4번이 같은 문장이라고, 지금. 그럼 을의 소유권은 상실되겠죠? 그럼 악의자든 선의자든 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번하고 4번이 같은 문장이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같은 거. 저당권 실행.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지역권이 없답니다. 지역권이 없네요. 그럼 악의, 을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한물권을 푸시면 돼요. 제한물권, 제한물권, 제한물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들이거든요. 그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나오지만 악이잖아, 악이. 저손의 1대천에 재수없다. 4번에 100평을 사고 팔았어요, 갑과 을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예요? 20평이네. 그럼 이건 뭘로 풀어야 돼요? 수량 부족. 그럼 수량 부족을 정리해 보는 거야. 선의자는 뭘로 가는 거야? 소원, 해, 대,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1년. 자, 악이는 뭘로 가요? 악이는 저손의 1대천에 재수없다. 자, 누구를 물어볼까? 여기 보니까 틀린 것은. 자, 여기 틀린 것은 뭘로 가야 돼요? 계약 책에서 산 과실 책임은 절대 나오면 돼, 안 돼. 다 몰라. 다 모른다고. 다 모르는데 계약 책에서 산 과실 책임은 알 것 같아. 계약 책에서 산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전부잖아. 그런데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20평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전부가 불능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계약 책에서 산 과실 책임은 물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나머지 몰라. 나 몰라. 그런데 얘가 답이야,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다섯 개의 질문을 모두 알아야 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선이니까 안날이에요. 이런 거 한날인지 안날인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답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건의 하자하고 나올 때 물건의 하자는 물어볼게요. 지금 하자담보 책임은 권리하자하고 물건의 하자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권리하자는 형태가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제야물권,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이잖아. 그럼 이 권리하자는 선의자도 보호되지만 악의자도 보호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저 손에 잃을 때 전에 죄수없다 할 때. 그렇죠? 그런데 물건의 하자, 이 물건의 하자는 누구만 보호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는 누구만? 선의자만 보호되어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야. 무과실까지. 그럼 악의자는 보호되어 안 돼?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첨장에 가면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담보 책임은? 이렇게 물어볼 때 뭘 찾으면 돼? 물건의 하자. 연병, 그런데 물건의 하자가 안 보이는 거야. 물건의 하자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얘기가 보여요. 토지를 사서 건축하려고 했는데요. 건축허가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물건의 하자라고. 걔를 찍어야지. 그게 물건의 하자니까. 한 번 더 들어간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건의 하자 하고 나와버리면 얼마 좋아요. 그렇죠? 선의 무과실 보호된다. 그런데 물건의 하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수능 시대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화를 받을 수 없어. 보이죠? 건축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속된 말로 그 땅이 병신이라는 거야. 그 땅이 병신이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이건 물건의 하자인 거지. 그런데 생각해 봐. 난 처음에 고민할 때 그거였어요.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물건의 하자 아닌가 이거? 수량 부족인데 이게 물건의 하자가 아닌가? 왜 100평인데 80평밖에 안 돼? 물건의 하자잖아. 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그 땅은 원래 80평였던 거야. 원래가. 처음부터가. 그 땅은 병신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평당 가서 계산해가지고 100평을 사라고 팔았지만 실제는 걔는 80평이야. 원래가. 그런데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20평이 부족하잖아. 아,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부족한 거야. 권리가. 그 땅 자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20평이라는 소유권이 부족했던 거야.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잘못하면 이것하고 바깥치기 해버린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건축 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무조건 뭘로 가라? 물건에 하자. 해당된다. 권리하자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두 번째. 물건 하자 전부는 언제야?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예요? 아니면 여기처럼 이행지를 기준하는 거야? 법률 행위 시. 항상 우리 기준 언제예요?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 우리 민총에서 표현들이 기억나요? 표현들이.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은 언제가 기준이다. 대리 행위 시가 기준이고 그 이유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시적 불능일 때 기준점은 언제다? 법률 행위 시. 비통착 상황에서 선의 제3자는 보호되잖아요.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선의 법률 행위 시. 항상 법률 행위 시. 법률 행위 시. 불공정 법률 행위.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장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현장 불균형은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 시. 항상 법률 행위 시. 이행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하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 아까 물건의 하자는 무조건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이에요. 권리 하자는 선의자도 되고 악의자도 보호된단 말이에요. 권리 하자는. 그런데 물건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예요. 종류라는 걸 보여요. 목적물 종류. 제가 저번에 종류로 정했다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특정물일 수도 있고 또 뭐다? 불특정물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특정물은 대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특정물, 이걸 우리가 종류물이에요. 그럼 종류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종류로 지정된 경우에 불특정물은 그 후에 특정된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 없는 물건, 이걸 완전 물 급부 청구권이라 그래요. 완전한 물건을 급부해 주세요. 완전한 급부. 완전한 물건을 주세요. 급부 청구권이에요. 여기 또 놓았네. 이 문제 조심하세요, 의사표시. 3년 전에 판례가 바뀌었고 우리 시험은 한 번 기출됐습니다. 매수인이 차고로, 차고 동그라미. 하자 있는 물건 동그라미예요. 아까 이야기하는 거 선택적 경합이죠. 차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홍도 선생님 그림, 풍속화가. 원래 물건의 하자는 언제예요, 재채기간이? 물건의 하자는요. 물건의 하자는 그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안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차고 취소는 언제까지죠?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니까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년 전에 변경이 된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만 기출됐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선택적 경합 이렇게 써놓으면 괜찮습니다. 이건 판례가 변경돼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시면 이것부터 푸세요. 이거 안 풀고 이걸 보면 흡수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천천히 풀어주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는데 이거 풀면 원래 진도가 안 나가셔서 원래 안 좋습니다, 내한테는. 마이너스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건데 그래도 풀고 있어야지. 오셔가지고 이거 안 풀고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풀어주겠지. 기대권, 그렇죠? 임대차에 승인 걸 보이신가요? 임대차의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이에요. 기간 중 2년, 3년 약속할 수 있잖아요. 기간 중에 수도꼭지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그래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누가요? 임대인이. 목저물에 파손이 어디 동그라미 쳐요? 손쉽게 동그라미. 사소한 거예요. 그럼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하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통상의 임대차를 뭐라 그래?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 원룸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그럼 뭐예요? 임차인의 안전배려의무나 도난방지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야?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라는 것은 단기 임대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여관, 호텔, 모텔. 또 뭐라고 하지? 놀러 가면 노는 거, 펜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지만 이 통상의 임대차는 안전배려의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일시사용 임대차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이건 뭐예요? 안전배려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배려의무가 있다. 나중에 한 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차임징액. 차임징액 청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박 2일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누르더라고 지배인이 오셔서 땅값이 올랐다고 숙박료를 좀 올려야 되겠답니다. 환장하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 사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나요? 없나요? 부속물 매수 청구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것들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없고. 다만 일시사용 임대차도 비용 상환은 됩니다. 혹시 여기다가 4번 비용 상환.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 수 있는데요. 가끔 가수들 호텔 같은 데서 1년씩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시사용 호텔에서. 그럼 수도꼭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돈 들여가고 고쳤다면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는 수선불리행입니다. 수선불리행으로 인하여 목적물 사용 수익을 부분적으로 지장을 둬가지고 사용을 못했어요. 임차인이 안 고쳐주니까 사용을 못했다면 월세에서 깔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못 주겠다. 당신이 수선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내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거기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5번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동그라미. 일부가 과실 없이. 그러면 천재 지변호 방 세 칸 중에 한 칸이 타분 거야. 방 세 칸이 있었는데 임대차로. 한 칸이 쓰러졌어. 없어졌다고. 두 칸만 남잖아요, 지금. 그런데 봐요. 일부가 임차인의 실수 없어. 라면 끓여 먹다가 태운 게 아니라 과실 없이 소실된 거죠? 그럼 차임 감액을 뭐 한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가 중요해. 당연 감액된다. 그럼 X가 돼요.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 감액되는 게 아니라 청구가 들어가야 감액이 됩니다. 알겠죠? 당연 감액된다 해가지고 기출이 된 거야, 지금 이게. 문제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출이야. 이거 기출 문제일 거 아니니까, 전체가. 기출 지문을 조각한 거야, 지금. 따로따로. 가서 수험생들 단기 합격할 수 있는 벼락치기 공부는 기출 문제만큼 좋은 게 없어. 내가 경험치기야. 아주. 예상 문제 다 필요 없어. 기출 문제. 그거면 단기 합격해. 특히 절대평가예요, 저는. 자, 환매. 환매 저번에 내가 설명 잠깐 했었죠? 환매는 반드시 뭐하고 해야 돼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등기도 동시에 들어가야 돼? 동시에 등기가 신청이 안 되면 각하당합니다. 두 번째, 환매 대금은 특이하게 없는 한 매매 대금하고 매수자가 우리 계약할 때 부담했던 비용이 있잖아. 매매 비용. 이 비용. 이 두 개를 합산하는 거예요. 이걸로 환매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자나 사용수익은 여기 있나? 여기는 없네. 예를 들면 듬전, 이자하고 사용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 차임 같은 거. 이건 상계 처리한 거 아시죠? 상계 처리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 퉁친다, 없애버린다. 그럼 뭔만 주면 되는 거야? 매매 대금하고 계약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 그것만 주고 끝나는 거야. 환매권은 일신 전속이 아니에요. 일신은 내 몸, 나만 행사할 수 있는 걸 일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신 전속권이 아니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자 대의 행사도 되고요. 상속도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상속도 된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특이하게 없는 한 그동안 수치한 과실. 여기 있구나. 과실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상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보라고. 작년에 문제가 나왔어요. 33회 때. 그럼 올해 34회 때는 환매가 나오지 않고 환매하고 플러스 뭐가 나와요? 교환.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예요. 작년에 환매만 독자적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독자적으로 환매를 내지 않는다고 교환하고 환매 계약을 섞은다고 그 형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잖아. 그런데 약속으로 7년을 정했어. 그럼 몇 년으로? 5년으로 단축이 되고 만약에 3년 후 약속을 했어. 5년짜리인데 3년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3년이지 연장이라는 건 없어요. 알겠죠? 연장 없다는 거고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애와야 돼요. 이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신청을 하죠? 현재 소유자 아니면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 이건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 구소유자. 그러면 환매등기. 환매등기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 환매 특약등기를 할 때 당시 소유자. 이건 현재 소유자. 그럼 현재 소유자니까 둘이 지금 같아야 달라요. 오케이. 오케이. 두 개가 다른데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헷갈린다고. 정확히 안 해놓으면 헷갈려요. 많은 양을 하지 말고 정확히 해완해야 된다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고 환매권을 실행할 때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8번.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관리이원에 틀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관리단과 관리이원인데 얘는 필수예요. 단지 이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만 관리인을 두는 필수기관이고 관리이원에는 이무에요. 이무라는 건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해볼게. 관리단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상가잖아. 그럼 상가 번영회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관리단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럼 상가 번영회 회장이 있을까 없을까. 관리인이야. 그럼 관리인이 뭔가 해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뭔가 수선한다고 돈 받아가지고 뭐하고. 그렇죠. 아니면 접대받아가지고 매운탕집에 가서 또 한 숟갈 뜯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리인을. 그 관리이원에가 얘를 감독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감독인데. 그럼 관리이원에는 누구냐 봐요. 관리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인은 누구도 돼. 임차인도 될 수 있다고. 임차인도. 그런데 만약에 관리이원에는 반드시 소유자로 구성돼 있어요. 소유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관리단은 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여기에 임차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리단은. 안 들어가는데 상가는 상관없어요. 상가는 임차인도 될 수 있는데 집합건물일 때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연립을 생각해 보면 소유자만 들어갑니다. 그대로 기억하세요. 임차인 안 된다는 거고. 이건 당연 성립이에요. 가구 수하고 상관없어요. 10가구다, 1가구다, 2가구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립주택, 집합건물이면 무조건 관리단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돼요. 그럼 관리인은 반드시 10가구 이상, 10명 이상일 때만 있는 거야. 10명부터. 그럼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8채. 8채 같은 거 거기는 없어요. 관리인이. 이건. 그다음에 관리인은 구분소 1자 필요하고 이건 임차인도 된다 안 된다? 임차인도 되는 거고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 2년으로 규약돼 있습니다. 관리인이 뭐라고 했어요?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봐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가구 5층짜리 연립을 하나 져가지고 가족들이 8가구였나 봐. 형제들이 다 부모까지 모시고 한 층씩 쓰는 거야. 여기 큰형, 여기는 작은형, 우회가 엄청 좋았나 봐. 그럼 두 채가 지금 남잖아. 두 채를 일반 분양을 한 거야. 그럼 일반 분양 와서 들어왔겠지. 그럼 관리인 누구겠어? 아버지가 관리인이야. 용돈 벌여 해라고. 이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공사할 때마다 파이프 교체할 때마다 돈 받으니까 단가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지. 그럼 회의를 열었어. 관리단을. 열어서 우리 관리인 자릅시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8가구가 형제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어르신이 그거 좀 받아 먹는다고 뭐 어쩐대요? 그게 된 거야. 그럼 두 가구는 손해를 보잖아. 이 두 가구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부적절한 사정을 어디다?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규정을 둔 거야. 귀하게 정함이 없으면 관리이원회라는 거 보이죠? 이무기 규정이에요. 그런데 관리이원회는 누구를 감독하는 거야? 관리인을 감독하는 거야. 얘들을.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가 아니라 누구? 소유자이어야 돼. 그럼 전유 부분을 점유한다는 것은 임차인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안 돼. 소유자만 관리이원회가 될 수 있고 관리이원회는 2년입니다. 이무기간이긴 하지만. 이 정도, 이것 정도만 한 번 보시라는 거야. 알겠죠? 애우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 가는 거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시라는 거.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을 갚지 않으면 실행통제한다. 청산기간 2개월 준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가져온다.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갚, 그렇죠? 을. 집이 있다.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여기가 뭐예요? 변제 날짜. 그런데 갚이 변제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을이. 실행통제하죠? 실행통제가 뭐예요? 청산금.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선순위 포함한다. 후순위 포함하지 않는다. 안 되면 3월 첫 축구 들어야 돼요. 듣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달하면 이게 누구에게? 갚에게 도달이 되면 이때 뭘 준다? 청산기간을 준다. 몇 개월? 2개월. 청산기간은 재무자에게 변제기일을 주는 거예요. 다시 변제해라, 법이. 그런데 변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러면 청산금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져온다. 둘 간의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 만약에 청산금을 아직 갚이 청산금을 못 받았다. 그런데 노토가 됐네? 돈이 생긴 거죠?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변제하고 가든길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제, 말소. 그런데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야? 선이. 선이 10년. 선이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변제, 말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담보가 등기가 눈에 보이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악어를 탁탁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전체 달리지 말고 세부상. 이렇게라도. 안 되면 이것만 변제 안 했다. 실행, 통지, 청산기가 안 되면 청산금 주고 소유권 가져온다. 이것까지라도. 저번 주도 들었는데. 그렇죠? 저번 주 들었어요. 1번. 담보가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가 뭐예요? 권리치득. 이걸 뭐라고 하죠? 기속, 청산. 소유권 가져오는 거 이거. 그럼 뭐가 있어요? 경매. 공적처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런데 경매가 들어가면 걔는 저당권과 같아요. 저당권과. 그래서 권리치득에 의한 실행 시 담보가 등기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후순위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야 돼?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후순위권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죠? 저번 주에는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실행 통지하세요. 그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저번 주 문제 있으면 얘랑 같이 보세요. 항상. 그러면 두 개가 지문이 길어지는 거니까.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나눠드린 프린트나 좀 열심히 하세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선순위 가등기 담보 채무를 대의변제를 했네. 그럼 돈을 갚은 거 아니야. 대신. 그럼 당연히 구상권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뭐가 있었다는 거야? 여기가 저당권이 있었다. 우리 주인공 담보 가등기가 있었다. 그런데 얘가 대신 갚아버린 거야. 갚아버린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공제를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권리 취득, 귀속청산에 의해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소유권 가져오기 전에 뭐가 들어간 거야? 경매가 돼버렸네. 그럼 경매가 돼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귀속청산을 못해요. 그럼 귀속청산을 못하니까 이제는 뭘로 가야 돼? 담보 가등기권자는 뭘 신청해?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고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거야. 더 이상 소유권 못 가져오죠. 경매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뭘로 취급한다? 저당권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배당 신청해서 받는다. 이렇게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저번 주 거랑 같이 좀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담보 가등기는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 개가 돼 있어요. 몇 개 안 된다고.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쉬운데 이거, 이거, 이거. 알겠죠? 이거 절차 기억해달라고. 자, 10번의 명의신탁인데 이 명의신탁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명의신탁은 총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게 수업입니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해요. 신탁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이게 명의신탁. 원래 명의신탁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무효로 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부부 간에, 종중 간에 탈세 혐의가 없다면 유효, 무효? 유효. 그런 멘트가 없으면 무효인 겁니다. 이자가 명의신탁. 그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걸 갑이 정말 매매를 했죠. 그런데 이 병의 집을 가져오면 재산세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누구하고 친구을 하고 명의신탁을 한 다음에 병에게 부탁을 해서 등기는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간을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넘어왔다, 등기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세 번째,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직접 사면 얘가 집값을 올리거나 안 팔 수가 있어서 누구한테?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자금도 줍니다. 돈도 줘서 야, 을, 네가 좀 사갖고 와. 네가 사갖고 와.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 둘이 뭘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등기가 넘어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계약 명의신탁, 계약 위명. 계약을 위만 명의신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시험에 어떤 게 가장 잘 나오냐 물어보면 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하고 이 계약 명의신탁이 두 개가 잘 나오는데 이 계약 명의신탁은 상당히 많아요. 지문이 만들어질 게. 명의신탁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매매의 계약이나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병이 포인트예요. 왜요?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었어요. 선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잖아. 뭘 모른다는 거죠? 명의신탁을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병이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을이 됩니다. 을 겁니다, 이건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의자입니다. 매매는 완전히 달라지죠. 등기는 무효입니다.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겁니다. 보이신가요? 그런데 병이 소유자니까 이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지금 의뢰등기가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병이 소유자니까. 그렇죠? 이게 무효니까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등기. 돌아가야 되고 매매대금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게 계약이 깨졌으니까. 그런데 얘가 팔아먹었다고. 정. 정은 뭐야? 무조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문장 중에 정이 보여. 난 정이 보였 내게. 그렇죠? 소유권 취득하네. 맞네? 옳은 거네. 답이 4번이네. 끝. 이게 문제를 풀 때 게요. 내가 아는 게 답이에요. 정말 답은 정말 시시하게 나온다고? 뭔가 고급지게 나오지는 않아요. 허접해요, 답이. 그런데 우리는 고급진 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답을. 문제를 찾을 때 게. 얘는 무조건 정이 나오면. 무조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줘야 되죠? 뭘 줘야 되죠? 등기를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금을 부당이드로 돌려줘야 되지 등기를 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지금. 지문 자체가.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계약 명의니까.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이 유효라고 돼 있네? 보여요? 그럼 여기 누가 포인트예요? 여기 병이 있어. 알고 있는 병이란 말 보이죠? 그럼 악의자라는 거 아니야. 악의 병이잖아.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해 못해. 이거 무효로운 게 정답이지.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야? 병이 되는 거야, 소유자는. 이게 답을 줬으니까, 악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갑은 병에 대해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상한 사람이죠? 갑하고 병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뭔 등기를 청구하고 난리냐고 이게. 3번, 의리 엑스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하지 않으면 병은 의뢰에게 매매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시행 관계 아닌가? 무효, 취소, 해제. 영어, 임무, 가세, 영어, 임무, 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가 모이면 동시행 항병권이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말소를 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너 돈 안 줘? 나 등기 말소 안 해줘. 너 등기 말소 안 해줘? 나 돈 안 줘.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옆에다가 무효, 취소, 해제는 동시행 관계다. 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손해배상은 내가 그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해제 있죠, 해제. 해제 효과가 뭐예요, 해제 효과가? 저는 해제 효과를 저번 주에도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해제 효과가 뭐죠? 소금, 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이죠. 여기서 질문. 원상회복은 선의자, 악의자,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이야. 전부 반환. 그럼 매도자, 매수자는 전부 반환 받은 거죠. 그럼 손해본 게 없죠. 그런데 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할까 봐 551조에 명문 규정을 뒀어. 계약이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이 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하게 된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원래 고위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거야. 돌려받았죠. 그럼 병은 손해를 본 게 없다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없는 거라고 여기는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래서 이 10번의 명의신탁하고요. 이분 처음 넣은 거죠, 오늘 내가. 다음 주도 명의신탁 하나 더 넣을 건데 지금 내가 복수 문제를 넣을 때마다 들어오자는 특별법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하셔야지 나중에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언제라고 했죠? 3월 첫 주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동영상에. 시간 내셔서 그거 한 번 정도 보시면 참 좋을 건데. 알죠? 그리고 다음에 5, 6월 때 내가 기출문제 들어갈 때 첫 주에 특별법을 바로 해요. 문제를 풀면서 바로. 전체로. 그 세트를 먼저 끝내버릴 거거든요. 한 번 듣고 오시면 좋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에 오시면 어디로 올 거냐면 등길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그 물권적 청구권 그림 잘 그려놓으셨나요? 물청 그림. 좀 그려놓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자, 좀 쉬었다 오면 이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를 한 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아직 잠깐만. 작년에 이 물권변동 부분이 아예 셈에 나오질 않았었어요. 아예 셈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올해도 셈에 나올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쩔 줄 몰라서 이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됐어요. 32회 때하고 32회 때는 이 등기 부분이 시험에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33회 때는 전혀 배정이 안 됐어요. 올해는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요. 그래서 셌다 오면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갔다 오세요.